네 안녕하십니까 AP2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오스코텍이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39200이 되겠구요. 현재 시각은 오후 3시 27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오스코텍 계속 연이어 12월 8일부터 계속 조정이 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상승만 그려지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대처할지 일단은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종목 분석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차트 분석 한번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스코텍 현재 마이너스 4.85%로 마감을 했고 58,800원이에요 시가는. 그리고 종목 분석 같은 경우는 퍼가 2019년때는 좀 산출 불가로 나왔다가 이제 223.66배 이렇게 나와 있구요. 그리고 매출액은 거의 10배 가까이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도 흑자로 전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스코텍이 어떤 관련 종목 주죠? 일단은 유한양행의 기술소출한 표적 항암체 레이저티닙으로 잘 알려진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레이저티닙에 이은 후속 파이프라인 세비더프레인이라고 있는데 이런 이슈가 나왔죠. 오스코텍 SYK 타겟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임상 2A상 완료 결과 임박 이렇게 나와 있구요. 내달 JP몬 콘퍼런스에서 결과 발표 예정 글로벌 제약사 기술 이전 기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스코텍의 SYK 키나제 선택적 억제제 세비더프레인에 대한 류마티스 관절염 글로벌 임상 2A상을 완료하고 결과 분석이 본격 돌입한다. 이렇게 나와 있구요. 일단은 요거는 어쨌든 임상 2A상은 굉장히 좋게 마무리가 됐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7일 업계에 따르면 오스코텍은 이달 말 임상 2A상을 진행한 글로벌 임상 대행기관으로부터 임상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와있고 요게 뭐냐면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SYK 저해기 전에 임상의 안전성 문제로 지속적으로 실패했다는 점에서 이번 임상 발표에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 기술 이전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과거 리게리 아스트라제네카 SYK 억제제를 임상 2A상에서 최대 12억 달러 약 1조 3천억 원의 기술 이전한 사례도 있었다. 그래서 요런 이슈가 있는데 주목해야 될 거는 어쨌든 1월 11일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발표 세비더프레님의 기술 이전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뭐 요런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상승 곡성을 보이다가 조정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급등하면서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제 12월 8일자로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 오스코텍 한번 말씀드렸죠. 너무 이제 올라가기만 해서 여기서 조정을 받을 확률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 지지 라인 여기 지지 라인만 받쳐주면 더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반등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타내지는데 만약에 이제 악재들이 이제 사실 오스코텍 관련해서 악재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악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다. 왜냐면은 사실 한 달 새에 이제 한 달 새에 여기서 4만 5천원이었던 게 어쨌든 간에 거의 이제 7만원까지 갔다고 보시면은 거의 뭐 50%에서 60%는 급등을 했다. 한 달 사이에 그래서 많이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보여주는 모습이고 여기서 또 더 떨어져서 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세력들이 어쨌든 간에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이렇게 다시 올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조정이 이렇게 크게 하락하지 하락 구간은 아직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느 정도 이 라인만 좀 그 5만 한 5만 2천원 정도 선까지만 라인을 좀 지켜줘도 그래도 다시 반등할 기회는 있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인 것을 이제 봤을 때 2018년부터 이게 사실 지지부진 했죠. 그래서 이때부터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이제 이렇게 급등한 모습을 이제 보이는데 이 기사 하나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사실 종목 매수하실 때 내가 이게 어떤 종목을 사는지는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스코텍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이게 바로 주가 기사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한번 보셔도 돼요. 항상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뭐 바이오 투자 희망 1위는 삼바 2위는 오스코텍 깜짝 선정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부분을 봐주셔도 되고요. 이런 부분을 봐주셔도 되고 그리고 3일 전에 갑작선 10% 폭락에 투자들 당한 6만 선마저 무너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한번씩은 꼭 참고해서 봐주시고 당장에 있는 기사들이 이제 이슈가 돼서 이슈나 또는 악재가 돼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항상 한 달 기준으로 좀 많이 봐요. 한 달 기준으로 뭐 미 보스턴 자이다 설립 이것도 봐주셔도 되고 그리고 오스코텍 아델과 치매치료 항체 공동연구 개발 이런 것도 봐주시면은 뭐 이 오스코텍 말고 아델이 어떤 왜냐하면 만약에 아델과 치매치료 항체 공동연구 개발 이렇게 나와있는데 아델에서 뭔가 이 관련해서 이슈가 났어요. 그럼 오스코텍도 자연스럽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테마와 관련도 굉장히 좋지만은 이 회사 자회사가 어떤 건지 그리고 자회사가 없다면 이 회사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장사를 해도 유통하는 유통을 해주는 데가 있고 내 물건을 유통을 받아서 판매를 해준 곳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들도 좀 많이 보실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뭐 오스코텍 유행양에서 295 기술료 수치 예고 뭐 이런 식으로 기사 나오죠. 그래서 유한양행이 만약에 어떠한 그런 걸로 수주를 많이 받고 기술 수출을 많이 받았다 하면은 유한양이 급등하면서 오스코텍도 같이 테마로 엮이면서 이렇게 급등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항상 뭐 내가 이 종목에 대해 잘 몰라도 조금만 이제 검색해보고 노력하시면 이런 거를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선만 지켜준다면 더 떨어져서 이렇게 지지를 뭐 이렇게 양봉 은봉 이렇게 조정장이 나와서 나와도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치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마감이기 때문에 좀 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팽이차트로 끝났다면 팽이차트 제가 뭐라 그랬죠. 반등 추세를 보인다라고 반등 신호다. 중립 신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등 신호다라고 해서 제가 만약에 팽이차트가 났으면 반등을 보여줄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꽉 찬 꽉 찬 은봉선이 그려졌어요.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조정을 더 받아도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더 떨어졌을 때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한 8% 됐을 때 추가 매수로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100만원이 들어갔다. 7만 1,500원에서 100만원이 뭐 7만원에서 예를 들어 100만원 들어갔다 하면은 이게 5만 5천원까지 빠져요. 그러면은 차액이 2만 5천원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100만원 더 들어가졌다면 평당가가 어떻게 되죠. 6만 2,500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게 어느 정도 한 7%만 반등을 줘도 그래도 본전은 실현하고 빠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거 항상 참고 잘 하시고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요런 식으로 대응하면 굉장히 좋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으니깐요. 오늘 정도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오스코텍은 추가적으로 계속 방송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방송 보시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방송이 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해보시면 상단에 AP투자연구소라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깜빡깜빡거리는 무료 추천 종목 여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밑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저희는 이제 투명하게 저희 소장님께서 이렇게 공개를 해주시기 때문에 뭐 오늘 날짜 뭐 어제 날짜 그 금요일 날짜 한번 봐볼게요. 금요일 날짜도 이렇게 뭐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18.82% 이전 2승 이렇게 두 종목 나가서 두 종목이 다 올랐다. 요런 식으로 나와지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주 당일 9시부터 실시간 댓글로 시작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미국 나스닥하고 뭐 나스닥 이제 미국 지수가 어떤지도 이렇게 나타내지고요. 그리고 내용도 나와요. 미국 전일 미국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뭐 요런 식으로 장시작 30분 20분 요런 식으로 계속 나와줍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 9시 신태카바이오 현재가 21,000원 기준 매수 이렇게 나오고요. 두번째는 9시 1분 휴캠스 현재가 24,800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주가 차트도 이렇게 항상 같이 함께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식으로 금요일 오전 9시에 추천드렸던 동목 추천 매수가 21,000원에 제시해 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8,91% 상승했습니다. 신태카바이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뭐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두 종목 추천하여 두 종목 모두 수익 내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뭐 3전 2승 1패 뭐 이렇게 나오는 거를 만약에 확인하셨다. 그러면은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금요일 무료 추천 주 세 종목 추천하여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비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도 이제 개요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보유기간 만약에 물렸다면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1차, 2차, 3차도 나오니까 요거 배수, 매매 전략, 가격표 이거 소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짜가지고 항상 올려주시니까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리징 특징도 한번 익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장출반 증치 상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메시지가 꾸준히 이렇게 나오니까요. 뭐 사실 마이너스가 많이 나서 마이너스를 좀 많이 하고 싶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창출해서 내가 목돈을 좀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AP투자연구소 들어오셔가지고 무료 추천 종목 받아보시고 수익 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서 좀 불편함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이제 수익 많이 내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경제나 이런 식으로 상황이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셔가지고 종목 이렇게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